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 오늘은 원호님 스케줄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22일날 네이버나우의 심야 아이돌 녹화가 있으십니다. 다음 스케줄입니다. 6월 23일입니다. 엠넷 엠카운트다운 오후 6시에 나오십니다. 다음 스케줄입니다. 6월 24일이죠. KBS2 뮤직뱅크에 오후 5시에 나오십니다. 6월 24일 똑같이 오후 10시에 네이버나우의 심야 아이돌에 나오십니다. 다음 스케줄입니다. 6월 25일입니다. mbc쇼 음악중심에 오후 3시 15분에 나오시고요. 다음 스케줄은 오후 6시 30분에 25일 똑같은 25일이죠. 이번 앨범 발매 기념 팬사인회가 월더월 있으십니다. 그리고 6월 26일이죠. 인기가요의 SBS에서 3시 50분에 나오십니다. 다음입니다. 6월 27일 네이버 바이브 파티룸에서 라디오죠. 오후 10시에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한미TV가 오너님 스케줄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